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고 사단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이번 기초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로 하여금 보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전도자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현장 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현장에서 보금 전하는 전도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시고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3강인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려 하느냐 이르데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렴이아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리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전도훈련 또 훈련이기 때문에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낡은 것이 있고 또 뭔가 유행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식상한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지만 보금 안에서 보면 늘 새롭고요 그리고 옛 것이 아니고 옛 탕문이 아니라 보금 안에서 보면 늘 새롭습니다 전도도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응답이기 때문에 시대는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의 어떤 성향도 사람에 따른 형태도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보금과 진리와 전도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금 가진 전도자들은 한결같이 보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금이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의 메시지가 남자분들에게도 전달되셔서 산업현장, 직장현장에서도 보금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 저희 교구에서도 지역장들에게 지역 식구들에게도 전달하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2강 때 말씀드렸지만 일꾼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보면 우리는 사단의 최대 공격, 근시한적인 것 때문에 사실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은 목표는 전교인이 사모누를 누려야 되고 전교인이 보금 누리고 보금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늦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본론이니 보금과 전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이 전도훈련 1단계 1집인데요 내용을 보면 10과까지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보면 15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렴 과들만 이렇게 하도록 해서 오늘은 주님이 쓰시는 일꾼 어떤 일꾼이 주님이 쓰시는가 일꾼 특별히 어떤 일꾼이냐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꾼이 전도가 되어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호원교회 그리고 본부, 다락방하는 전도협회 여러 소리들이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1강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자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전도는 특정한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 어떤 은사가 달란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밥 먹는 게 특별히 달란트입니까? 숨 쉬는 게 달란트입니까? 옷 입는 게 달란트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생명 가진 자는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사람이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생명 있는 자는 호흡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실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르심의 사명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은 100%입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서도 성기대회 때 말씀하셨지만은 복음 없는 불신자는 선교의 대상이고 복음 가진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에 들 것이 뭔가 하면 일꾼입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은 이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9절 특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라 일꾼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일꾼은 추수입니다. 추수 어느 단체에서는 이 추수를 기존 교회 성도를 추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해도 정말 오해한 겁니다. 복음도 오해하고 전대도 오해한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추수할 일꾼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추수라는 말은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널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가가지고 익어서 익어서 그게 쓰러질 정도로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일꾼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전도 그래서 이 전도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잖아요. 추수할 일꾼 전도고 밭을 보라는 말은 결국은 뭐라고요? 현장을 보라 현장을 현장 다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들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보면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큰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성도들이 너무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밀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을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 못하고 있다는 거죠. 24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실제 못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도 기도로 역사하는데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꾼 더 나가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 하는 사람 을 쓰시는데 그 복음 전파 중에서도 가장 복음 전파할 때 물론 우리 개인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때 또 이 성삼위의 비밀을 우리 지역 식구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릴 때도 역사하시지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삼위의 하나님은 어떨 때 역사냐 할 때에는 이 복음 전파할 때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할 때 성삼위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다 보면 제자 삼을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이 보좌의 축복을 언제 더 누릴 수 있냐 우리 개인이 히브리스 사장 심주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서미타임 정시기도 무시기도 할 때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좌에 앉아계신 주님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으로 함께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그래서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려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더욱 체험할 수 있다. 아니 100% 체험할 수 있다. 뭐 할 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분명히 함께하신다 그랬거든요. 4대 1장 8절에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캠프할 때 영접할 때 아 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굉장히 기쁘잖아요. 통 나가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을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병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 복음 누릴 때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누리는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더 강하게 성령께서 더 강하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일꾼이 복음 전파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하는 현장이 더 긴급하잖아요. 긴급함 응급실이 중요한 것처럼 응급실 응급실은 생사를 좌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관계 정도는 편안하게 하지만 현장에서 캠프할 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비상세역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할 때 가장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대에 예술인인도 그렇고 어느덧 연극을 하게 되어지고 연극을 계속 하다 보면 연극함으로 얻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분위기도 있잖아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시합을 통해서 얻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었다. 우리는 잘됐다.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캠프를 하게 되어지면 이 캠프를 하게 되어지면 캠프를 지속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수용료에 계실 때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실제 이 부분들이라. 얼마나 기뻤던지 사도행정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의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정도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거의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성의 영적인 문제들이 이 사마리의 성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제가 어제 하곡지역에 캠프를 갔었는데 뭐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사역하니까 같은 하곡이라도 그런데 이제 집사님 두 분이 관계없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이렇게 바람 씌우러 나온 남성분에게 복음을 전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를 또 만나게 하신 거죠. 저를 만나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 지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이미 이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분이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만나자 해서 이제 만났는데 73년생이더라고요. 73년생. 이분이 그냥 오픈을 해요. 어떻게 오픈을 하냐면 2007년도에 아내가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제 그 충격으로 본인에게 우울증이 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2007년부터 약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좀 더 힘에서 잘 때 약을 다 사흘 먹는다더라. 다섯 번. 그러면서 이제 과정을 쭉 얘기 본인은 얘기를 그냥 하니까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또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요즘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안 돼서 이제 이제 모든 이렇게 서울 요즘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뭐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지금 고시원에 있는데 상당히 사람이 괜찮아요. 73년생인데 그때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복음을 쭉 전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제 이렇게 복음 편지를 강의하려고 복음 편지를 다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새롭더라고 복음 편지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당연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당연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단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어떤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뭐 그런 이제 메시지 쭉 하면서 제가 복음 편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이런 건 축복이구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건데 그분에게 쭉 얘기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쉽게 복음을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상대적이라는 것이 있고 절대적이라는 것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이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것을 그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냐 심지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지위라든가 위치 같은 경우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어떤 환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저렇게 집이나 좋은 집이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뭐 아무 문제 없겠다 그분에게 얘기했거든요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당신에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기면 좋은 아내 있거나 좋은 아들이 있으면 마치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것 같냐 계속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이지 않다 왜냐 그런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집을 갖고 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가진 사람이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자살도 하고 이혼도 하고 타락도 하는 거 봐라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인 네가 갖고 있지 않는 네라고 얘기를 하나 했지만 당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과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니지 않냐 그럼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절대적인 것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의외로 저번에도 말한 것 이분이 이번 주일날 교회를 한번 오기로 했어요 방문을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새가족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정한되면 지역 권사님이나 전사님이 두 분을 같이 가서 다락권을 좀 해야 되겠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처럼 각색 병들인자 귀신들인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처럼 의외로 많아요 저번에 하공로에서 캠프했던 그분도 70 몇 년생인데 그 여자분은 저희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수료 5주 했거든요 그분도 울증 약 공황장애 약을 드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얼마든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굉장히 많거든요 등록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인물 윤리안 부스 같은 거 무디 피니 웨슬레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 보금이잖아요 그래서 김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노래 찬양 중에 피 모든 그리스대의 보금을 온 땅 가득가득 환상을 보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피 묻은 이 보금을 가지고 그리스대의 보금을 그리스대의 계절에 오도록 그것처럼 한시대의 보금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라빵도 얼마나 보금운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 더 무분퇴를 일으키는 거죠 전도운동을 그런데 이 전도운동은 쉽게 프로그램운동이 프로그램운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들이 사문을 살 뿐만 아니라 개인이 관계정도뿐만 아니라 캠프를 종합적으로 이룰 때 하는 거지 프로그램을 하는 건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당연히 보금전파에 결단한 사람 전도운동을 지속할 사람 캠프를 지속할 사람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의도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 간첩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북한의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빚된 사람 선한 행실 이 모든 것들이 뭐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는 보금전파에 축복된 사회에 쓰는 인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금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 보금 전파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보금전파의 가장 중요한 보금입니다 보금 우리가 보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금을 어떻게 누리고 보금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음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체결하신 그리스도 터 유예 신앙의 고백 유예 그리고 그 체험 속에 그 누림 속에 보금이 이해되거든요 보금 보금은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보금은 구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원제와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 근본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거기에서 구조하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속령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미 다 아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보금 전파에 가장 보금 전파를 하잖아요 뭘 전파한다고요 고구마 전파한다고 보금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럼 보금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원제와 사단과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로는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그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복된 소식 그래서 그걸 보고 굿뉴스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질문해야 되고 평생 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보금은 어떤 것인가 아니 나는 보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발견하고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18절에서 보면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결론을 딱 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나는 딱 하나로 함축 딱 해가지고 전에는 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해 주시고 물론 아버지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뭐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뭐 차 픽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지만 이걸 다른 것으로 한 마로 함축하면 뭐냅니까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에베스스는 그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응답 중의 얘기가 뭐냐면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재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공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과 사랑이 함축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다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줄이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가 모래 위에 짓게 되어지면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면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에게 쓰이는 인물은 그리스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체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죠 예수 그리스를 올바르게 이해해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날마다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감격 구원의 확신 감격 이 구원의 확신은 그 사강 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구원 사실은 구원이 답니다 구원이 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님 밑에 어떤 배경을 가진 부모님 밑에 태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느냐 미국에 태어나느냐 북한에 태어나느냐 아프리카에 태어나느냐 다르거든요 선진국에 태어나냐 후중국에 태어나냐 자유주의에 태어나냐 공산주의에 태어나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이 구원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완성이거든요 이 구원에 있는 만큼 우리를 근본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면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완벽하게 보장된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끝이에요 사실은 구원 그리스도가 끝냈다면 그 끝냄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은 사실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어떻게 누리냐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어떤 부모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대기업에 자녀를 태어났으면 아무래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작은 사업하는 분들은 자녀를 태어났다가 가끔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가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절한 거 보면 우리 집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요 아빠 갑자기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고생했어요 그건 가변적인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안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건 부모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내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모든 배경이 자녀껏 되잖아요 뭐 구멍가게 하는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망할 수 있고 그건 가변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실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환란이든 기글이든 위험이든 적신이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금전파 하나님은 어떤 일군을 쓰시는가 할 때 그리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금전파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보금전파하는 사람 그게 관계든 캠프든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왜냐면요 그 전도 또 관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성샘의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험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특히 미국에서 정찰기가 북한을 다 감시하고 막 지금도 우리 감시하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샘의 하나님과 시공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샘의 하나님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인 삶을 조절을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인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전도 현장에 보금전할 때 불신자에게 전할 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보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확신과 감격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라고요? 체험이 있는 자예요 체험 그래서 우리가 보금을 믿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부분 확신 되어질 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사강 가서 더 이해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이해한 자는 사강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고릉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래 이런 부분을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도는 사실은 유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이맘면 권능받고 유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셨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 구원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구원받도록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그리고 모든 역사심이 이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전도가 아 기쁘구나 설레이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역에 캠프하러 올 때 지역 식구들에 캠프하러 올 때 10만 원씩 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돈 없는 사람 만 원만 내고 왜냐하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는데 돈 내고 와야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캠프하러 오고 전달하러 오면 뭐해요? 부담될 무거운 사명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발이 발면색을 하는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 삶 자체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캠프나 전도 이 성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행복한 일이라니까 이게 오해라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보금전파에 대한 자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의 나라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보금전파할 때 하나님을 가장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냐 또 하나님은 보금전하는 일꾼이지만 보금전하려면 뭐에 대해서 정확해야 되느냐 이 보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그럼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답이 옵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 나에게는 어떤 문제든 문제될 게 없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이 자꾸 확신되어지죠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이거는 당연히 반석이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보금전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은 지금 말하면 뭐예요 393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 3세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시공관의 축복과 뭡니까 나 교회 현장의 역사는 가장 열 중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석이지 못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의 쓰레기 무너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느 지역에 얘기했는데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그리스의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 15장 5절에도 보면 가지는 낭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게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만에 있게 되어지면 옛날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로 인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것들이 풍기는데 우리가 이 보고만에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게 재창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영육관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번 얘기하면 천국 열쇠를 줄이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반석이라 음부에 권생해지지 못하려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이라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도 엄청난데 사실은 우리가 열두 가지 문제로 멸모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 열두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구원 진정한 복음 전파와 그 축복 이 복음 전파할 때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내가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내 생명 오래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의 내 가정의 어떤 평화와 그리고 내 가정의 무탈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지켜줄 거로 계약 조건 내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마태공 6장 33절 가장 가치인 일을 하다 보니까 가치인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조건을 내고 그런 거 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어도 이 보금에 대한 보금 전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또 이 보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 이 보금의 축복을 아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좋아서 그리고 현장에 또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하시고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죠 모든 것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란 말이 아니 그냥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지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를 한다면 더 책임질 거 아니냐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보금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2, 3, 7이라니까 오천정족이니까 그 오천정족과 2, 3, 7의 가장 시작은 뭐냐면 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보금전학에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 나서 전도할 때 이거 할 때 이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잖아요 마치 내가 고마우면 그분에게 그냥 아낌없이 일을 한 분에게 우리 집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용돈을 드리든 아니면 음료수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1인 전도로 보금전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가보금 10장 29에서 30장에 보니까 여기에는요 사실은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백비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집도 중요하고 전토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형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금을 위한 삶이 중요하다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행복한가 물론 일시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사명자가 저부터도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할 거고 손자, 손녀도 낳을 거고 그게 나하고 뭔 생각인데요 물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유익과 삶의 보람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내 삶을 내 삶의 근본적인 행복과 내 삶의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좋고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것이 또 안 되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결혼하고 또 손자, 손녀 낳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벌고 여행도 시켜서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복음 누리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것 말고 더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인만을 누리는 거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다 떠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고 내 홀로 있을 때 흑암에 잡히지 않고 내 홀로 있을 때 인만을 누리고 이 복음 전하고 전도자의 선을 사는 거 관계 전도하는 거 그게 가장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복이잖아요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지 먼저는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삼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 흉내라도 복음 전파 전도 그러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해되어지고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더 체험되어지고 더 누려짐으로 재앙도 저주도 사단의 권세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지금 역사하는 흑암도 이길 수 있다는 권세의 확신을 가진 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 하나 중요하잖아요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석이라 음부의 원생이지만 따라서 천국의 요소를 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축복으로 다가오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도 10장 40절 42절에도 보면 전도자를 위해서 거기는 제자라고 지금 바뀌었는데 냉수한 글로도 냉수한 글로도 대접한 자는 상을 잃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계시고 또 주의정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섬기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삼가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복음 전파 전도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 체험 누림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자의 축복 393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 복음 전파 나중 영광이 이정년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자를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이어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원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